1. 다음은 커피의 품종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세계에는 60여 종의 커피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A종과 B종이다. A종은 전세계 커피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며 아로마, 바디, 부드러움, 새콤함, 초콜릿 맛이 다른 종에 비해 풍부하다. B종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품종으로서 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거칠고 쓴맛이 강하며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된다. 1. A. 아라비카 B. 로브스타 2. A. 아라비카 B. 리베리카 3. A. 리베리카 B. 로브스타 4. A. 로브스타 B. 아라비카 정답 1번 A. 아라비카 B. 로브스타 2. 생두의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2. 브라질, 뉴욕 분류 기준은 결점도와 불순물을 블랙빈의 수량으로 환산한 점수로 기준을 잡는다 3. 케냐 분류법은 생두의 크기와 결점생두, 이물질의 혼합률을 기준으로 한다 4. 과테말라 분류법은 생두의 경작 고도에 의해 품질을 분류한다 정답 1번 SCAA 분류법은 외형적 결점 사항만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3.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습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물이 풍부한 중남미 지역에서 아라비카 종에서 주로 이용된다 2.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관은 수면으로 뜨고 미숙관은 침전한다 3. 발효조에서 24에서 34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pH가 3.8에서 4범위로 저하한다 4. 저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콩의 수분을 13% 이하로 건조한다 정답 2번 수확한 과실을 침수시키면 완숙관은 수면으로 뜨고 미숙관은 침전한다 4. 커피 생두의 등급 분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1. 커피 생두의 크기 2. 생두의 밀도 3. 생두의 함수율 4. 생두의 수확시기 정답 4번 생두의 수확시기 5.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친다 2. 국가에 따라 300g 중 결점도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도 한다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 미성숙도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 3번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6. 장기 저장한 생커피가 수년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화합물이 소실되어 나타나는 맛의 결함은 1. 나무맛 2. 리오취 3. 풀냄새 4. 고무냄새 정답 1번 나무맛 7. 특정 원두에는 쉐잇그론 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1. 작은 커피 묘목의 일조량 조절을 목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2. 커피 종자 씨앗을 삼배포 집 등으로 덮어 그늘을 유지하였다 3. 커피나무의 계량 및 다수확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그늘막을 설치하였다 4.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정답 4번 커피나무의 일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 큰 나무들의 그늘 아래에서 경작되었다 8. 생두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2.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3.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는 저밀도의 생두를 생성한다 4.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정답 1번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9. 다음 커피꽃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1. 연분홍 커피꽃은 높이가 1cm 정도이며 자스민 닮은 달콤한 향기가 있어서 아라비아의 자스민이라고 불린다 2. 꽃잎은 아라비카종 4장, 로브스타종 5장, 리베리카종 7장인데 꽃이 핀 지 2, 3일이면 저버린다 3. 아라비카종은 암수한 몸이어서 오랜 세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재배되어 왔다 4. 암수단몸인 로브스타종의 꽃가루는 바람에 날리기 쉽게 가볍다 정답 3번 아라비카종은 암수한 몸이어서 오랜 세월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재배되어 왔다 10. 다음 중 다른 세 가지와 종자가 다른 커피는 1. 인도네시안 EK1 2. 인도네시안 AP1 3. 카멜론 수페리어 4. 에티오피안 짐마 G5 정답 4번 에티오피안 짐마 G5 11. 커피 맛에서 과실수의 풍미와 생산지의 토질감을 느낄 수 있고 바디가 묵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내추럴 커피라고도 불리는 커피의 가공 방식은 1. 웹 프로세싱 2. 드라이 프로세싱 3. 세마 드라이 프로세싱 4. 워시 프로세싱 정답 2번 드라이 프로세싱 12. 커피 생콩의 단백질과 유리아미노산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유리아미노산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커피 미수콩에 비하여 완수콩에 더 적게 함유되어 있다 3. 배정콩의 향기 성분 형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4. 전체 단백질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정답 1번 유리아미노산은 로브스타종에 비하여 아라비카종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13. 디카페네이드 커피의 개발 이후 그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은중 카페인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매추출법 2. 물추출법 3. 초인계추출법 4. 증류추출법 정답 4번 증류추출법 14. 다은중 커피의 쓴맛 성분이 아닌 것은 1. 코닉아셋 2. 트라이그널라인 3. 카페인 4. 글루코스 정답 4번 글루코스 15.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한 각성효과 2. 신장의 혈액량 증가에 의한 인효효과 3. 위액분비저하효과 4. 피로회복효과 정답 3번 위액분비저하효과 16. 세계의 커피재배적지라고 불리어지는 커피벨트는 어느 지역인가 1. 북위 25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2. 북위 20도와 남이 20도 사이를 말한다 3. 북위 25도와 남이 20도 사이를 말한다 4. 북위 20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정답 1번 북위 25도와 남이 25도 사이를 말한다 17. 터키 사람들이 커피를 끓여 마시는 기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1. 이브릭 2. 멜리오 3. 코펠 4. 퍼컬레이터 정답 1번 이브릭 18. 다은중 카푸치노 콘판나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1. 에스프레소 1과 1분의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휘핑크림 2. 에스프레소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레몬슬라이스 3. 에스프레소 1샷 우유 거품 1온스 4. 에스프레소 1샷 휘핑크림 정답 1번 에스프레소 1과 1분의 1샷 거품 낸 우유 4.5온스 휘핑크림 19.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는 1. 우간다 2. 케냐 3. 에티오피아 4. 콩고 정답 3번 에티오피아 20. 커피 생두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틀린 것은 1. 자연환경 2. 재배 가공의 선후진성 3. 기술 장비 부족 4. 정치적 요인 정답 4번 정치적 요인 21. 커피 전문점 관리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1.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목표 고객을 분석한다 2. 가장 바쁜 시간의 영업량을 미리 예측한다 3. 동일 상권에 있어 경쟁 업체를 수시로 파악한다 4. 업장의 형태와 크기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한다 정답 4번 업장의 형태와 크기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한다 22. 바람직한 바리스타 상이 아닌 것은 1. 영업장 내에 필요한 물품 재고를 항상 파악한다 2. 이를 판매할 재료가 적당한지 확인한다 3. 영업장의 환기 및 기물 등의 청결을 깨끗이 유지관리한다 4. 커피 제조 시 계량법을 지키지 않는다 정답 4번 커피 제조 시 계량법을 지키지 않는다 23. 다음은 커피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맛과 향기가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커피를 서브할 때 한 잔의 양은 100ml 정도가 적당하다 3. 커피를 서브할 때에는 커피 컵은 뜨겁게 보관되어져 있어야 하며 크림은 너무 차갑게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4. 커피의 적정 온도는 120도 이상이 적당하다 정답 4번 커피의 적정 온도는 120도 이상이 적당하다 24. 커피 배전 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의 상승으로 원두와 실버 스킨이 분리됨 2. 수분이 증발하고 내부 조직이 팽창되면서 1차 크랙 발생 3. 1차 크랙 발생 후 2차 크랙 발생 4. 원두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 정답 4번 원두의 크기의 변화가 없다 25. 배전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배전도는 배정 과정의 가열 온도와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배전도는 기계적으로 측정한 L값으로 나타낸다 3.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4. 배정콩의 갈색 정도를 표준품과 비교해서 배전도를 경험으로 정하기도 한다 정답 3번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전도를 나타내는 L값은 증가한다 10. 배전이 강해질수록 배지 감소 11. 배iyim